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위 무사들이 오물같은 말을 퍼붓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선거법 공판에 참석하러 법원에 간 이 대표가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사건이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주말 새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죠. 언론 노조 정책위원을 지냈고 평소 언론학 박사임을 강조하는 양문석 의원은 애완견 꾸미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그냥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YTN 노조 위원장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다수 언론이 검증보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다. 그럼 이런 행태를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감시견이라고 해줄까? 라면서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뺨을 막고 언론계에 눈을 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랑급 의원들도 나섰는데 나경원 의원은 독재자 예행연습 아니냐. 안철수 의원은 희대의 망언, 국민에 대한 모욕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조폭 같은 망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화 교과서에도 워치독과 랩독이 있습니다. 워치독은 말 그대로 감시견의 역할, 비판적인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랩독은 랩이라는 게 무릎을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애완견이 주인 무릎에 앉아서 간식 받아 먹으면서 이런 걸 언론에 비유를 한 거죠. 박은성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언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대북 송금특검 사건의 1심 판결이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그 1심 판결 근거로 검찰이 바로 기소를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에 많이 진화되고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그다지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됐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대북 송금특검 사건에서 판결의 내용도 그렇고 또 기소의 내용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급부상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 일반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북 송금특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언론들이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판결문도 비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렇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좀 균형감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고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불만스럽겠죠. 그런 점들을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 애완견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언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언론이나 모든 언론인이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그런 표현인 것 같고 저는 양문석 의원이나 노정면 의원이 거기에다 덧붙인 얘기들이 더 오히려 문제적인 것 같아요. 특히 굳이 양문석 의원은 일부러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골라서 쓰기라도 하듯이 애완견이라는 말도 과분하다, 기랙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고요. 더군다나 예전에 그런 신분이 아니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개혁의 의지를 갖더라도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학술적으로 랩독이나 워치독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걸 두둔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들이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민희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잘 견제하고 민생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 정국이 돌아가는 양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도 총선 민의를 조금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국 교수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애환견 언론 발언을 한 게 안부수 씨 판결에서 대북송금의 성격을 그쪽 재판부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본 거 아니냐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가 그 성격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개별 사건에서 나온 그런 이번 사태라기보다는 제일 큰 건 이번에 이와영 판결 이후에 이재명을 바로 기소한 거.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검사들과 이재명의 싸움은 계속되는구나. 또는 검사 출신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은 계속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 있고. 역시 이재명 대표는 승리에 취해 있다가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의 나경훈 의원은 독재자, 안철수 의원은 희대의 망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인이든 국민이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 그동안에 보인 모습을 보면 저도 언론이 출신인데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면 언론에 대해서는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많이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워치도. 그다음에 무관의 제왕이다. 제사부다 해서 언론은 정말 고고한 성격으로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말이죠. 이상의 정치 권력하고 밀착돼서 언론인들이 바로 정치권 가는 것이 요즘은 이상하지도 않게 되어 있고요. 국회의원 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용산으로 갑니다. 용산으로 가는 것도 문제 안 되고. 또 특정 출입처, 검찰 출입을 하는 기자들. 저도 검찰 출입을 받은 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권력의 어떤 핵심에 내가 취재를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소통을 한다. 이런 점에서 힘을 언론인들이 단아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씻다 보니까 잘못된 언론 취재활동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애완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KBS 사장 박민,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 출입 기자 출신입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신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입하면서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쌓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를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뿐만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한 말도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뉴욕타임즈 기자 쫓아내기도 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광주방송에도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한 패널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용산에 쓴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보수 참칭이다 이런 패널를 썼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여전히 인기 좋은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 정치 권력이 너무 언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언론들도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집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그런데 제3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 과정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언론이 검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럼 억울하다고 한다면 삼심죄라는 법정이 있고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판사가 또 그대로 판결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다소 표현 수위가 높아진 발언들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동안 쌓여왔던 항의성 발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2년 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당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4건의 재판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피의 사실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공개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형법상에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법이 거의 사문화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리 야당 대표를 향한 것이고 알 권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피의 사실이 낱낱이 생중계되다시피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불공정한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점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강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2년 넘게 목도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도 발언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기보다는 저는 검찰 수사의 불공정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라고 보여요. 사실 제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아직까지 소환조사조차도 지금 제대로 일정 잡힌 게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배 수술 의혹도 있고 그 장면을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셨는데도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고 그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로 공개되다시피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부의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이 부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언론 보도의 양태까지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현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신조부 대변인.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격앙된 반응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사법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무결함을 주장하면 될 일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될 일인데 그것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탓한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휘했었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총선 그러니까 선거 첫 승리에 지금 도취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명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 실시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실시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독재적 국가인 사실상의 독재 국가인 중국과 많이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만약에 대북송금에 있어서 본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관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싶다면 사법부에 촉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괜히 언론을 탓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양문석 의원 같은 이런 이른바 신명이라고 불리는 분들까지도 덩달아 가세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민주화에 유구한 역사를 가치한 정당이다. 민주화에 본인들이 앞장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하면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언론의 그 이른바 권력을 감시하는 그 권한 그것과 같이 한 것인데 본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망각한 것이고 본인들이 싸워왔던 투쟁해 왔었던 그 주장하는 역사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각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게다가 과거에 박찬대 현 원내대표이자 작년에 최고위원이었던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을 시켜가지고 사법질서를 흔들려고 했었던 그런 불순한 의도가 또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했다 안 했다 그 논란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의해서 사법질서를 흔들고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의혹도 받고 있는 마당에 언론을 또 탓한다?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조금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일삼고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분명히 더 큰 국민적인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민주당이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